야 어디야 야 뒤에 겐지하는데 너희들 뭐하냐 개소름 야 뒤에 겐지인데 뭐하고 있어 야 뒤에 겐지인데 뭐하고 있어 뭐야 몇초동안 처만냐 야 내가 처음 봤다는게 더 소름 곡성급 소름 야 내가 처음 봤다 몇초동안 처만냐 지금 시발 뒤에 오는거 좀 잡아라 질러새끼들아 야 개소름 여기에 뭉치세라 야 야 야 어그로 끌리고 지금 어그로 끌리고 지금 털렸어 털려줘! 아아 힐러 득가프로인지 저만 따라다니세요 레벨 10님 레벨 10님 저만 따라다니세요 털려줘 개소름 솔켈 겐지하라고? 쟤 털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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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쟈 겟박 으흐흫 아이씨 뭐 개새끼야 아 힐 줬으면 맘 미쳤으면 잡아 뒤에 맥크리 맥크리 힐 줘 힐 줘 용걸로 맥끼야 맥시 어디있어 개새끼야 용걸로 야 원숭이 좀 힘들어 원숭이 좀 힘들어 힐 줘야 돼 힐 줘야 돼 힐 줘야 힐 힐 아 일부러 궁범 수준해 아 ب 패스 하 힐 힝 힝 이 힝 뭐 뭔지 모르고 메르시 병신새끼 야고 겸 따라 다니지마 나 살려야지 누구 살려 미치새끼야 여섯면게임정 나 죽겠다 나 죽었다 그냥 죽을거하다 이거 와 씨 힐 줘 힐 야 형 지금 힐 임마 벗어 임마 나 5대스 아니야 26힐 24대스야 유탄 지렸고 에임대가리 헤드샷 지렸고요 어 뭐야 뭐야 뭐 키에 아씨 너 아무리 뭔술은 아는거냐 너 아무리 뭔술은 아는거냐 아 저 딜 라운드 다 놓고있어 진짜 망치로 존나 때리네 마인크래프트에? 아 개소득이야 진짜 추천 좀 한번씩 부탁드리게 추천 한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모두랍 모두랍 아무 문이 다 붙어있어서 공격으로 감을까지 성격에서 수납이 다리가 쓴 상자 저 정클렛무 저는 피싯줄 알아요 와 죽였다 아 나 루탄 못 맞췄어 아 루탄 아 하아 너랑 뷰어 안할래 사직 맞나? 아아 나 거 싫어 씨발 호마 아 아 아 복희엠 아 씨발 이 새끼 롤 승급전이라고 대충 해놓고 재포에 들어가니까 존나 잘하네 맨날 입만 털고 오른쪽 위에 보면 뒤져있어 뭐라고? 뭐라고? 맨날 입만 털고 오른쪽 위에 눈에 보면 뒤져있어 너무 솔직히 말하는거 아니야? 아씨 저구로 만나자 진짜 개팬다 맞는 말 있잖아 병신아 아씨 조만간 저구로 만나면 보자 씨발 너 존나 팬다 리퍼로 존나 팬다 이 라임 중새끼야 니가 알아서 그룹 나가라 병신아 아 아 조만간 이대로 함 붙자 진짜 알았냐? 아 나 자식 시간 없어가지고 진짜 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